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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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내 작업실이에요. 아 여기 작업실이 있었군요. 네. 근데 여기는 그냥 와서 쉬는 데요. 그래요? 네. 일이라는 게 뭐 뭐 따로 안 조사하는 게 없잖아.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. 말이 작업실이지. 아 근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? 아이 그럼요. 위에 일단 보고 보자고요. 네. 그럼 이제 이것만 사신 거예요? 네. 어 노래 언제 나와요? 노래요? 노래 좀 해. 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